요즘 어린 녀석들은 의지 부족인 것 같아 나는 고만할 때부터 학원 녀석 깨는 기분 영어 수학 논술 방과 후각 실습도 체르니 30번과 태권도 빨간띠까지 집에 가면 최소 8시 엄마 회식날엔 10시 반 나는 이제 4학년 고학년이라고 해 옆을 곱자에 배울 학일 쓰지 내 높이 배웠어 공무원이 될 거야 그게 요즘 트렌드래 요즘 어린 녀석들은 세상에 쓴 맛을 몰라 그래 뭐 나도 그 나이 때 낭만적인 꿈을 꿨지 한때는 rock and roll star 시팀 아니면 철학장 보고 책 맨 뒷장에 고민한 흔적도 있어 흠... 모두 한때 추억이지 흠...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 난 이제 4학년 고학년이라고 해 높을 곱자에 배울 학일 쓰지 내 높이 배웠어 우원이 될 거야 그게 뭔 소리래 난 이제 4학년 만으로 열 살이야 영어로는 팀에 제 2절에 급해진 엄마, 아빠랑이 이제 그만 놀 거야 하긴 뭐 언제 놀았나 난 이제 4학년 만으로 열 살이야 공무원이 될 거야